자 그럼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자 여기 효도코딩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여기 주소라는 걸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찾기라는 것도 있고 바로가기라는 기능도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저는 바로가기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화면에 빈 공간들이 있죠? 하얀색으로 나와있는. 여기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여기 움직이는 거 있죠?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,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번엔 왼쪽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바로가기를 만들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겨요. 그럼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껐다가 컴퓨터 켰을 때도 여기 항상 위치하고 있을 거거든요. 여기서 더블클릭을 누르시면 더블클릭은 저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그리고 왼쪽을 클릭하는데 두 번 떼깍떼깍 빠르게 클릭하는 게 더블클릭입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들리죠? 이 정도 속도로 두 번 빠르게 눌러줘야지 더블클릭이에요. 그럼 바로 효도코딩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. 주소 입력하고 들어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기억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효도코딩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.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지만 그건 사실상 힘들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으실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효도코딩 보시는 어르신들만 볼 게 아니라 같이 도와드리는 전달자분들, 예를 들면 자식분들 아니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 또는 이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. 예를 들면 어르신은 제주도에 사시는데 자식은 서울에 있다.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게 막막하잖아요.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화상 채팅과 원격 제어라는 건데요. 효도코딩 수업 중에 인터넷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메신저라고 하는 것 밑에 네이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동영상이 나오는데 동영상이 총 4개예요. 여기 있는 것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네이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메신저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고요.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있고 원격 제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화상 채팅은 뭐냐면 카메라가 필요해요. 카메라 한 대 구입하시면 되고요. 이 카메라를 보면서 즉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가 마치 전화하듯이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채팅도 할 수가 있죠.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격 제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서울에 있는 자녀분이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의 컴퓨터에 원격 제어로 접근을 하면 마치 그 컴퓨터를 이 서울에 있는 자녀분이 자녀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성 채팅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들으면 그 대화하면서 원격 제어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전달자분들 자녀 친구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이 네트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. 저도 이걸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 이 컴퓨터 모르시는 게 있으면 항상 알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꼭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. 지금까지 효도코딩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지금 공부하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저는 이해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이런 걸 배우셨다면 10배는 힘들었을 거예요. 이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거든요. 한편으로 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한 천배는 만배는 많은 일들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건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즐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컴퓨터, 인터넷, 스마트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잘 따라와주세요. 화이팅!